미국에서는 공부만 잘하면 돈이 없어 대학 학부에 다니지 못했다는 말을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명문 대학들일수록 막대한 재단 전입금이나 동문 기부금으로 적어도 학부생들은 수업료를 내지 않고 학교에 다녀 학자 용자금 빚 없이 사회에 나갈 수 있도록 학비 지원에 대거 나서고 있습니다. 이른바 노론 펄레스를 채택한 대학들은 아직 아이비리그와 학부중심명문인문대학 등 23개교로 나타났으나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수업료 전액 면제 대상을 가구소득 상한선을 한꺼번에 두 배나 올려 대폭 확대하는 대학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아이비리그 8개 명문대학에 속하는 다트머스 대학은 수업료를 100% 면제해주는 대상을 가구소득 6만 5천 달러에서 두 배나 되는 12만 5천 달러로 올렸다고 발표했습니다. 다트머스 대학은 한 기부자가 1억 5천만 달러를 쾌척했는데 이를 학부생들의 수업료 면제 장학금에 투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벤더빌트 대학은 수업료 면제 학부생의 대상을 가구소득 15만 달러 이하로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학부생들의 수업료 100% 면제 대상은 각 대학들이 보통 가구소득 7만 5천 달러 내지 8만 달러 이하로 정해놓고 있는데 경쟁적으로 대상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물가가 많이 올라 있어 소득 상한선도 두 배는 상향 조정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노우론 펄러시, 즉 학자행자금 없는 정책을 채택한 대학들을 보면 아이비리그에서 하바드와 예일, 프린스턴, 유펜, 다트머스, 브라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이비리그급의 명문대학들인 MIT 공과대학, 듀크, 벤더빌트, 노스웨스턴, 워싱턴대학 세인트 루이스 등도 들어 있습니다. 아이비리그 대학원의 대부분의 졸업생을 진학시키고 있는 명문 리버럴 아트 칼리지들도 대거 학자용자금 없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명문 학부 중심 대학들에서는 암허스트, 보드윈, 데이비드슨, 라파이엣, 포모나, 스미스, 스와츠모어, 윌리엄스 칼리지 등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노우론 펄러시, 즉 융자 없는 대학을 표방한 대학들에서는 학부 학생들에게는 수업료와 기숙사비 등 총학비를 무상지원이나 장학금으로 100% 충당하고 한 푼도 학자용자금은 받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부생들 중에 비용이나 생활비를 충당하려면 소액의 융자는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일부에게는 교내 근로장학생으로 워크스터디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렌입니다.